일단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김만배의 진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모두 다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변론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진술과 문서 하나 가지고 대단히 있는 시장 조선일보가 맨날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놈 아닙니까? 돈을 곽상도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탈당하셨지만 이분이 50억을 아들을 통해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뇌물죄로 현재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곽상도부터 구속을 시켜야죠. 왜 곽상도를 구속 안 시키고 있어요. 50억 받은 게 확인됐는데. 곽상도한테 당신이 50억을 무슨 대가로 받았습니까? 같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인 김정태 하나하나 구립 행장, 최순실로부터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사람, 당시 박근혜 초기 허태열 비서실장,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황교안, 성균관대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김만배,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이성문,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다 이런 같은 대학 동문들끼리 왜 하나은행 콘솔시엄을 했는가. 하나은행 콘솔시엄은 43%의 돈을 투자해 놓고 32억 돈을 받았어요. 6% 투자한 화천대유 천화동유는 4천억 이라는 돈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 43%의 지분을 투자한 하나그룹은 돈을 32억밖에 배당을 받지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은행 그룹이 오히려 배임이 아니었는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야당에서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야당 같았으면 나도 당연히 주장했을 텐데 왜 돈 먹은 곽상도는 구속시키지 않고 왜 지금 100억의 돈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왜 빨리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김만배 누나가 친박이었는데 대표였다는 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같은 윤우진과 같은 세무서의 직원이었다고 그래요. 다 윤석열과 친한 사이고 어떻게 공교롭게 윤석열 아버지 집을 19억에 사주냐고요, 그거를. 이런 우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장동 사건의 출발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서 발생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1,150몇억인가를 빌려다가 대장동 피입했다 넣은 겁니다. 이게 대장동 이게 설계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려준 대가로 돈 받은 게 10억 4천만 원 받은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진술 조서를 보니까 100억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수사검사가 중수부 이과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수사를 안 했어요? 참고인 조사도 안 했어요. 왜? 그런데 김만별한 사람이 소개해 준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맡았기 때문에 피의자 입건도 안 되고 그냥 부실수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4년 뒤에는 2014년도에 알선수재죄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수사가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검을 한다면 윤석열의 부실수사에서부터 하나 콘소시엄이 왜 이렇게 스스로 배의 명의를 하고 32억밖에 돈을 안 갖고 과천대유천화동인한테 4천억이라는 이익을 갖도록 방치했는가. 돈은 자기들이 다 대줬으면. 왜 이런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산저축으로 나온 1,155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왜 이거를 조사를 안 하고 쓸데없는 행정 서류 하나 가지고 누가 결제를 했냐 안 했냐. 왜 이렇게